I'm a devastating blow foolish horrors rot low and driven into the mud 탑사비? 복수하러 가자 야, 제가 몇 명 잡아먹었냐 지금? 세 명 잡아먹었나요? 기가 막기 살덩이에서 난 많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덩이는 오히려 쉽게 그래도 쉽게 나중에 복수했고 햇볼 필요해? 햇볼 필요 없잖아 750골 750골 밥도 의미 없을거야 밥 갑자기 뜰 수 있었는데 햇볼은 쓸모가 없는게 어차피 얘가 저기 데즐링 라이트가 있으니까 가 갑시다 열쇠? 열쇠, 아 그래 열쇠 버릴거면 샘블러? 샘블러 가지마 어차피 이거 깨면은 저기라 하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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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넌 뒤졌다 이제. 너는 이제 딜조합 데려왔어 그냥. 셔플? 셔플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때려잡을거야. 때려잡는다 이제. 너 힐이 얼마나 빨리 따라가나 보자. 니 힐이 빠른지 내 데미지가 빠른지 해보자. 곡괭이로 한번 딜해주고. 너 그거 안쓰냐 그거? 돗, 돗, 돗자리 피는거 써야지. 복수다. 크루 끌려와. 감히 나를 묶어? 언올리 특정으로. 크루세이더는 사기다. 플래시 내거로 딱 잡으면 좋은데. 크루세이더. 크루세이더. 체크리어? 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하냐? 머리, 머리 캤구요 머리 개노무자슥 이 자식이야 아주 그냥 아 너도 한방 있네? 인정하겠어 인정하겠어 생각보다 비도녀가 딜을 많이 못 넣어주네 어헤! 오오오오오오 한방 있어 한방 있어 한방 있어 한방 있어 사망각 나왔다 너 아 아 한 방 있어 한 방 있어 아 이거 맞다 출혈 치료 안 했네 넌 죽었다 이제 넌 야 크리가 32%인데 어떻게 쟤가 안뜨고 얘가 크리가 이렇게 많이 뜨냐 17 19 딜 아 마무리가 딱 안된다 아씨 마무리가 아슬아슬하게 안된다 왠지 왠지 저게 뭐야 비도녀가 비도녀가 마무리할 각이야 비도녀 비도녀 마무리 마무리가 나옵니다 지금 야 크루셰더가 스피드가 빠르지가 않아서 5에서 11 데미지 앞에 있는거 잡자 에이씨 크루가 크루가 마무리하겠다 크루가 마무리할 것 같다 제스터도 버프 주접시니까 대단하긴 하다 15스피드에 다음에 canoe 오 사 llev기 참 섬이 이제 다음 턴에 끝나 비동연 아우 진짜 짜증난다 아발리스트의 망령이 여기 남아있구만 샘블러 잡으러 가기 좀 그렇고 빼자 어디 방중했나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어 갑자기 내 미국 보내니까 사람이 많아지네 버티고 나갔고 세컨드 윈드 빵빵님? 참 근데 웃긴게 뭔지 알아요? 크루세이더하고 노상강도 아직도 살아있어 쟤네 일부러 살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되게 잘 살아있네 신기하게 라이트 센시티브 이거 무조건 지워줘야돼 사이타마지 실종됐어 지금 야 어디갔냐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으시려고 가셨나봐 깨달음이 중요하죠 레이날드 디스마스는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아 브리간드 잡으러 가자 브리간드 사이타마 지금 저기가 있지 아 이거 브리간드 잡을때 딱 그 헬리온이 제일 좋은데 좀 있으면 엔딩 보나요? 아니요? 한참 남았어요 자 무덤 봅시다 무덤 스크롤 한참 걸리고요 네 우리 인턴들 많이 죽으셨고 아 우리 아발리스트 얘 살아있었으면 사실 저딴거에 고생도 안하는데 아 아 아 개장수 6렙짜리도 갔었구요 하산 한 마리 갔었고 아 아 이응미음님 아 부조금 찬양 감사합니다 음 흐흫 헥스를 눌러 조이를 피하십시오 음 바운티 출격각 나오나? 근데 디버프가 안걸려서 바운티가 딜을 못해줘 성련은 나가야되고 성련은 그래도 한명 더 있어서 다행이네 살덩이 한명은 죽었냐구요? 살덩이는 살덩이 한명은 죽었나? 아마 그럴걸요? 대포만 잡으면 바로 다키스트에요 대포만 잡으면 파티가 지금 몇 파티 나오지? 다 하나 둘 셋 넷파티는 아슬아슬하게 나오는데 조합이 조금 모르겠네 대포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음 대포템 나름 쓸만한데 아 모르겠다 그냥 다키스트 갈까? 다키스트 갈까요? 제스터 껴가지고 사각복해가지고 그냥 껴버리면 끝나는데 아 모든 캐릭 육렙 찍고 모든 보스 잡는 도전과자가 있다고요? 다키스트 한번 가자 사각복 파티로 황태님 누구 데려갈까? 보스를 근데 몰라서 나 노상강도는 아니야 비도녀는 무조건 가자고 샘블러 패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앞에 쫄소하네? 쫄소하나 하면은 리퍼 데려가고 리퍼가 앞에서 절단 내주면은 금방 끝나니까 샘블러 마크2? 알았어 4극복 파티 갑니다 금방 끝나요 제스터 있어서 금방 끝나고 쫄은 딱 하나만 암튼 리퍼 데려간다 그럼 리퍼 그 다음에 힐러 힐러 성녀 아 맞아 제스터 이렇게 크루세이더 대신에 얘가 가는건데 엘들치 보스가 언얼리는 아니긴 한데 가서 한번 깨자 한번 깨고 리벨레이션이 뭐야 대체 저게 리벨레이션? 저거 무조건 막아야 되는 뭔가 스킬인가 보네 그러게 왜 왜 3개 주냐 차라리 줄거면 4개 주지 그치 갑니다 가자 썰링은 무조건 끼구요 이걸 낄까 아니면은 레전더리 브레이서를 낄까 지금 고민중인데 스피드를 좀 떨구겠습니다 스피드 좀 떨구고 그 다음에 1층은 뭐 별로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데미지 딜템 디스마스 에드에다 어 아바리스 전용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다치 좀 올려주고 아니 머스킷볼 가져갈까 이게 낫겠지 그 다음에 제스터 제스터는 일단 레전더리 브레이서가 좀 치명타가 되려나 명중인데 보정 되니까 그 다음에 제스터까지 있으니까 명중템은 안 껴도 될 수도 있어 15% 데미지 다키스트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아 상란은 힐로 가구요 제스터는 다치 좀 올려주고 이것도 최대 체력템도 괜찮고 힐 리시브 데미지는 거의 없다시피하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맥스에피치피 올려주면서 프로텍션까지 능근가시켜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고민되네 하드스킹 달려있구나 아무튼 깨면은 필요 없는 거잖아 깨면은 그냥 한 명 잃을 필요가 없잖아 1층은 금방 깰 수도 있어 비도녀가 지금 다치가 상당히 많이 낮아서 좀 고민되네 가드가 없는 것도 좀 있고 보민은 스펠렉스 이거 또 언제 붙었어? 갑시다. 열쇠 필요해? 미디움이니까 뭐 그렇게 길진 않겠지. 열쇠랑 사필이 없어? 알았어. 갑니다. 어차피 파티 다 잃어버린 김에 이번에 뭐 가서 다 뒤지면은 그냥 다키스트 꺼버리자. 이제 사포작이다. 아 나도 이제 더 못하겄다. 그니까 오래 하면 깰 수야 있겠지만 나 그냥 안할래. 안하고 말지 그냥. 예. 멘탈이 벌써 이런데? 처음에 사극복 가는 거야 이제. 만난다 이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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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흠. 귀여워지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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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주무시고 오세요 내가 다키스는 못 깨도 사극보곤 한다 신속하게 쌓이고 스트레스 야 근데 제스터가 저거되면 안되는데 으흠 아 퇴각하고 미션 실패만 안하게 그거 괜찮다 퇴각하고 미션 실패만 안해도 되네 나간 나 퇴각은 되잖아 전투 포기하는게 나을 수 있어 전투 포기하면 얼마 쌓이지? 그게 빠르겠는데? 리퍼가 아마 제일 빨리 될 것 같다 아 얘 그거 안 들고 왔다 스킬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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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preservation is paramount at any cost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영웅 만드는거 금방 금방 끝나요 어 나이스 잘했어 오케이 양이 끝났어 잉 파워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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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는 진짜 엄청난 꼼수다 그죠? 저번에 해보고 이거는 엄..엄청하다는게 느껴졌어요 에.. 무조건 해야겠다 이거 한번만 되면 스트레스 신경쓸 필요가 없어 15씩 떨구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얘네 공격도 안해 그리고 쟤..쟤네 자해하다가 죽겠는데? 에.. 쟤네 자기 살 먹다가 죽겠어 자 옵니다 쟤..오케오케오케 쟤..오케오케오케 소리..ре-ҙkt 쟤 sixte 호가 aiin 몬양마시는거 있나? 예..봐 헐스킬 있나? 파싹할수 있네 근데 이 패스가 이게 잘 안뜨는건데 아까 그렇게 많이 뜨냐 어떻게din energ У VP 엔 Create 앞에는 자리바꾸고 얘네 둘이 계속 자리바꾸고 이십퍼센트 이십퍼센트 기본급급 얘 왜이러냐 확률이 되게 높은거같은 생각보다 위험한 애부터 치료해줘야겠는데 다음에 하면은 저기 되겠다 극복템으로 한자리 차지하기엔 좀 아쉬워서 오 뭐야 어허 크리더티버트 살을 깊게 파먹었나보다 제작자가 의도한 플레이예요 잘 아시네 스스로는 버프를 안거네 얘가 걸렸으면 안되네 성녀가 이걸 걸렸어야 되는데 오케이 굿 다음에 해야될 애가 일단 비도녀 부터 좀 해볼까요 비도녀 아니 아니야 성녀부터 해야겠다 성녀가 스트레스 은근히 빨리 쌓여서 흠 이거 나 스킬 안받는거 뜨면은 골치 아픈데 그쵸 으흠 케어 들어간다 이거지 케어 들어간다 이거지 백턴누 백턴누 안뜨겠네 자 금방 끝납니다 백부터 떨어뜨린거 쉬워요 이거 힐크리케 안뜨냐 고전 몇퍼인데 얍 후원 3 4 4 5 5 5 6 7 감사합니다.